다음은 스윗피킹이라는 것인데요. 초급 단계에서는 다루기 조금 어려운 피킹입니다. 말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코노미 피킹에서 다운이면 다운, 업이면 업, 오직 한 방향으로만 피킹을 하면서 중간에 거쳐야 할 모든 음들은 햄머링이나 슬라이드 또는 풀링이나 슬라이드 주법으로 해결하는 피킹입니다. 이렇게 다운만 이렇게 하면 그 중간에 눌러야 하는 모든 음들은 햄머링이나 슬라이드 주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업피킹을 할 경우에 이런 풀링 주법이나 슬라이드 주법으로 해결을 해서 마치 오른손만 보면 다운만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업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주법입니다. 간단하게 하자면 뭐 이런 겁니다. 자 여기까지입니다. 이 영상을 본 모두가 기타를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설레는 마음을 받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